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컬트레이너 정영아 가수 그린나레 입니다 고맙습니다 어... 일단은 영어 이름이 쉽지 않았구요 그래서 큰 우리말을 찾는 중에 그린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그린나레 라는 이름이 참 맘에 마다 하구요 일단은 좀 많이 힘을 뺐던 것 같고 좀 더 아름답게 수업을 회상하면서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의 심정을 받았습니다 흥문이는 처음에는 딱딱하게 트레이너와 제자 사이로 만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정도 만나면서 서로 또 마음을 소통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언니로서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내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좀 보컬트레이너라고 말하는데 쑥스럽긴 하네요 싱글 앨범 외에는 많이 보냈을 않았었는데 앨범들을 내면 많이 들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앨범은 내 생각인데요 지금처럼 많이들 들어주시길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니앨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리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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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였습니다